안녕하세요 슈퍼주니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안녕 안녕 작년에 대상을 사셨는데 올해 골든디스크로 응원제에 다시 참가하게 된 소감이 어떠실까요? 작년에 골든디스크에서 큰 상을 주셔서 올 한해도 색스프레인 싱글이라는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골든디스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참가하게 돼서 너무나 고픈데 저희는 골든디스크로 응원제에 다시 참가하게 된 소음을 만들고 작년에 도움드린 소음을 만들고 저희는 골든디스크로 응원제에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습니까? 네 지난번에 슈퍼주니어 앱으로 한 번 얼마전에 공연을 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슈퍼주니어로 말레이시아 팬분들을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부대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큰 사랑과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앱을 한 번에 한 컨셉을 했었고 저는 말레이시아 팬들과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여기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응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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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 전에 마당뉴지 못하고 여기 사진을 찍고 여기 사진 사진 찍고 아이재 처음에는 마당뉴지 못하고